선을 뒤로 끌어가야지 앞으로 끌어오는 첫놈은 되지 맙시다 닭대가리도 아니고 귀찮아서 뒤에서 앞에서 끌어왔어 이게 뭐냐면 2인이 1조가 되면 이렇게 일을 하는거 있다고 혼자서 이렇게 안했을거란 말이야 분명히 2인이 1조가 돼서 일을 했겠지 출장작업 출장 인판집 출장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 대부분 출장 이거야 그냥 공임작업 공임한 2만원 받고 하는거지 썬팅하면서 겸으로 하던가 그럼 이따구로 일하게 되는거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다 그런건 아닌데 열이면 한 8명이 그렇게 하더라 7, 8명이 똑바로 하자 일 이게 뭐냐 부끄러운줄 알아라 네비형님이 훌륭하니까 네비형님이 해봐야지 자 일부는 채우자 쇼츠영상 올리자 이렇게 해라면 되겠니 나는 뭐 그들 비할 마음은 없고 못하는 집은 진짜 못한다고 말하는게 진짜 그게 애국보스다